하... 하... 무슨 일이니? 나 기억 안 나요? 기억나 그미 동생? 맞지? 근데 무슨 일? 반말하지 말지 아님 나도 반말하고 하... 그미 동생 맞니? 언니랑 많이 다르네 어 많이 달라 언니는 물론 터졌을지 몰라도 난 아니거든 어른들 일에 상관 말고 갈 길이나 가라 하... 내 생각이 바뀌네 뭐라고? 우리 언니 무조건 이혼하라고 설득하라고 하는 길이었는데 당신 보니까 마음이 싹 바뀌었다고 그래서? 언니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말 얘기라도 하려고? 말기 빠르네 얘 왜 너 그게 네 언니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? 아니 근데 우리 언니 위하는 건 나중에 하려고 당신 앞길부터 막고 뭐? 한 번만 더 이 아파트에 2차 주차해 그땐 내가 망치로 싹 다 때려 부실 테니까 친구는 Mohammad 괜찮아 고춧가루